안녕하세요. 날씨온 송예림입니다. 1월 25일 1일부터 6월 1일 1일까지의 날씨입니다. 25일 오후에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도에서 비가 시작돼서 26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경상도 지방은 27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27일부터 28일 사이에는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또 29일 오후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30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전반에는 평년보다 높지만 후반이 되면 비슷해지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25일 오후부터 26일 오전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객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11리보였습니다. 7일 오후에는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